안녕하세요. 평생학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스마트폰 사진 찍기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정답은 따로 없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어떠한 사진작가보다 그 아이를 낳고 기른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아이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가장 많이 봤고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떠한 모습이 가장 예쁜 모습이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오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스러운 모습을 담는다는 거. 사실 아이들은 누구나 다 예쁘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담는 거는 인위적인 그런 구도나 연출보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가장 예쁜 아이들의 사진을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카메라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른들의 욕심으로 아이들에게 항상 강요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 서봐. 웃어봐. 손 이렇게 봐. 이렇게 봐. 그랬을 때는 절대 절대 좋은 구도나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진을 찍을 때는 그냥 너 하고 싶은데 다 해. 그리고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아이들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낮은 위치에 존재를 하죠. 눈높이가. 아이들과 카메라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위치를 아이들의 눈높이랑 맞춰준다면은 훨씬 아이들의 표정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예쁜 표정을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찍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표정들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조금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촬영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표정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빛의 다섯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빛의 방향을 잘 활용한다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표정들을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은 꽃잎을 만지작거리면서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고 빛을 보시면은 뒤에서 45도에 들어온 빛, 즉 역사광이죠. 이게 역사광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빛을 바라볼 때 이 빛이 어떤 빛인지를 판단하시려면은 그림자를 보시면 됩니다. 빛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존재하겠죠. 빛과 그림자는 늘 공존하기 때문에 좋은 빛은 예쁜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어찌 보면은 좋은 빛을 찍는다는 거는 예쁜 그림자를 찍기 위한 과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자를 보시면은 지금 빛이 앞쪽으로 그림자가 떨어지게 되죠. 역사광인데 이렇게 뒤편에서 들어오게 되는 빛은 어떤 효과가 있냐. 피사체와 배경을 자연스럽게 분리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 쪽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헤어라이트라고 그러죠. 머릿결도 조금 살아나게 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찍는 그 순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쪽에 들어온 빛은 피사체로 하여금 좋지 않은 표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죠. 왜 좋지 않은 표정이 나오게 되느냐. 일단 인상을 쓰게 되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좋은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역사광이나 사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온 빛, 이렇게 들어온 빛은 눈이 부시지 않기 때문에 좋은 표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아들 같은 경우에 빛이 들어온다면은 굉장히 찌푸리게 되고 예쁘지 않은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빛이 역사광으로 들어온다면은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빛이 만들어졌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아이들 사진은 많이 눌러보셔요. 셔터를. 한 장 찍고 어 됐어. 그러니까 아니라 계속해서 셔터를 눌러보는 거죠.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10장 찍어서 10장이 다 잘 나온다. 그러면 프로페셔널인 거고 10장을 찍어서 내가 한 장 정도 건질 수 있다. 그러면 아마추어인 거죠. 하지만 내가 아마추어라면은 많이 찍어야지 잘 나온 사진을 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계속해서 찍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의 표정에서 아! 이 표정이야! 하는 표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더 빠르게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한 장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사진을 촬영해서 그거를 하나의 프레이밍 안에 담아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햇살이 짱한 날,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아이들의 사진을 많이들 찍으세요. 야! 햇볕 좋다! 여기 서박! 찍는단 말이죠. 하지만 그랬을 때 사진이 과연 예쁘게 나올까요? 실패한 사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햇살이 강한 날은 이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셔터만 누르면 모든 걸 이 아이가 알아서 해줍니다. 하지만 빛은 너무 강하고 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오버된, 그러니까 너무 밝게 나오거나 또는 너무 어둡게 나온 사진이 찍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사진을 찍을 때는 오히려 흐린 날을 공략하시는 게 더, 훨씬 더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날씨거리면 별로 사진 안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흐린 날이 안정적이고 훨씬 부드러운 사진 찍기는 좋습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표정이 햇살이 강할 땐 좋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아이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이들에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공유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네? 그러면서 사진 찍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쭉 잘하다 보면 흔히들 말하죠. 카메라 마사지로 그러죠.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많이 찍어서 얼굴이 잘생겨지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찍어주는 사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질 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찍어준 사진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질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고 포즈 또한 적극적인 포즈를 취재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찍은 사진을 반드시 아이들과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즐거운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이들의 기억에서도 사진 찍는 순간 즐겁다는 거를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진 찍을 때는 항상 찍고 나서 반드시 보여주는 과정을 거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아이들에게 포즈를 강요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진 촬영에 의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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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진 찍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나는 사진 찍는 게 싫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진에 대한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아이들과 촬영하실 때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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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포즈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계속 웃긴 얘기를 해주시고 아이들 좋아하는 단어들 있죠. 방구 뭐 이런 단어들을 쓰시면서 애들 웃겨주시면 까르륵까르 그 순간을 계속해서 담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사진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진에 있어서 크기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기록할 때 이 아이들의 키가 얼마나였는지 이때가 어느 때였는지 사진에 있어서 그걸 표현할 방법은 비교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의 키를 기록하는 방법은 비교 대상과 같이 찍어주시는 거죠.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차 앞에 조그만 아이들이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아이들만 딱 찍었다. 아이들 키가 어느 정도 있고 이때가 애들이 크기가 얼마 정도고 어떤 반륙 상태인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사이즈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과 함께 촬영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귀엽게 담아보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너무나 귀여운 표정을 담아주실 때는 눈높이보다는 약간 위에서 아래로 찍어주시면 아이들의 얼굴을 조금 더 귀여운 표정으로 담아주실 수가 있어요. 일명 하이앵글이라고 그러는데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얼굴이 좀 커 보이게 되죠. 얼굴은 커 보이기 대신 다리는 좀 짧아 보이는데 아이들은 안 그래도 사실 좀 얼굴이 크죠. 삼등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더 그걸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더 귀여운 표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담은 사진들을 카메라 안의 기능을 통해서 꼴라주로 만들어서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어주시면 꽤 그럴싸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사진들을 보더라도 가족 사진이나 아이들의 사진은 연작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1, 2, 3, 4 하나의 프레임 안에 4장의 사진, 5장의 사진을 겹쳐서 연속적으로 이 아이의 표정을 담아내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그 방식을 활용하시면 꽤나 괜찮은 사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진주도 깨워야 보배라고 사진도 그렇게 해야 모아야만이 예쁜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에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꼴라주 그러니까 모음 사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켜시고 여기에서 갤러리로 들어가셔서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게 되죠. 이 사진 중에서 내가 묶음 사진 그러니까 꼴라주로 만들 사진들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저는 일단 펭수 사진을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 장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동그라미가 뜨게 되죠. 이 동그라미에서 6장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미적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6장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점 3개가 보이실 거예요. 점 3개를 클릭을 하시면 쭉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꼴라주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이렇게 레이아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균일한 사이즈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세로로도 보여주고 좀 랜덤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꼴라주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 레이아웃으로 잡았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묶음 사진 그리고 꼴라주를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여러분들 요즘 뭐 그런 SNS 많이 하시죠? 그곳에 올리실 때도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장으로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 성장 과정도 기록해 주시고 촬영하시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